네, 반갑니다. 7일, 11월 7일 소닉스 상장이죠. KB증권이고요. 굉장히 청약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희망공급가가 5,000원, 7,000원이었고 규모가 252억짜리였고요. RF 필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. RF, 라디오 프리퀀시, 가청주파스를 잘 듣게 해주는 필터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이고 월요일날 오늘 급등이 와가지고 중시 전반에 굉장한 급등이 와가지고 향후 공모주의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죠. KB증권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사유로 수수료가 없는 계좌가 대부분이래가지고 청약을 다 했고요. 비례도 2만 5천주 청약을 했습니다. 비례배정 16주, 균등 3주, 2주씩 다 받았고요. 청약건수 17만건 들어왔고 증거금 2.6조 들어왔죠. 그렇게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니고 중말끼고 청약을 했기 때문에 정신부리가 조금 내려온 상황에서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상장조치 1,700만주의 시가총액은 1,000억대 초반이고 뭐 시총규모로 봤을 땐 나쁘진 않고요. 네 그 총 배정주식수 90만주, 260만주, 10만주 다 배정이 됐고 실건 없었고 기간 의무보유 하객수량은 14만주 5.94% 나왔죠. 수요일측 때 1.4%였는데 그보다 올라갔지만은 사실 뭐 공모주가 조금 상장일 날 안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기간 하객도 많이 떨어지고요. 유통가능주식수가 510만주, 385억 정도 되고 비율도는 30% 약간 높은 편이죠. 발조비는 극히 안좋은 상황이고 증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일 중요한데 항우 공모주 어떻게 방향이 갈지 가능한 중요한 시그널을 줄 것 같고요. 내일 잘 달려나간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트리얼까지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겠죠. 일단은 15,000원 공모가 W 이상은 준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반대됐다고 봐야 될 듯 보여지고 청약한 분들 저같은 경우에는 한 30주 정도 조금 안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30주면은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거죠. 참고로 오늘 원익PN이 실건주 1만 5천주 정도 청약을 했고요. 보통 때라면 안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급등이 좀 왔고 한 40만원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청약을 한 거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들 매매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.